이재인씨 지역에 가면요 내고장 자랑거리를 알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고장은 이게 최고다 이게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유산입니다 뭐 그런 자랑거리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기지시 줄다리기 하면은 그야 충청남도 당진이죠 당진 그 기지시 줄다리기 찾는 분들이 겨울에도 많이들 찾아간대요 네 보니까요 멋진 경치는 계절을 타더라고요 네 그래요 어떤 고장은 봄철 경치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 네 가을 단풍하면 우리 고장이다 겨울 풍경은 우리 고장이 최고다 뭐 그렇게 경치 자랑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치 자랑은 계절을 탄다니까요 근데 계절을 타지 않는 걸로다가 꾸준히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게 바로 기지시 줄다리기였대요 네 그럼 앞으로 우리 향토의 문화유산들 잘 살려야겠네요 그렇죠 이를테면 어느 동네 가면 1년 내내 풍물을 칠 수 있다 소개 좀 해드려요 아 그러세요 전라북도 부안 만화동에 가보시면 1년 내내 풍물 체험도 하고 잠도 자고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아 네 부안 만화동에 풍물 체험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죠 네 바로 이런 걸 널리 알려줘야 하는데요 저기 그 소리 체험하면 남원골도 있고 또 전주 한옥마을도 있고요 또 구례 동편제 그 체험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성에는 판소리 성지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고장마다 특화된 문화유산 체험 이걸 좀 자꾸 알려야 어디 하면은 그거 있잖아 하면서 찾아간다는 거죠 네네 아무튼 우리 국악은 계절을 안 탄다니까요 물론입니다 자 이 시간 첫 곡 띄울게요 심천과 가운데서 뺑파의 그른 행실 나오는 대목을 김현수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심천과 가운데서 뺑파의 그른 행실 나오는 대목을 김현수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한골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부에노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얼쓰고 좋은 일 났네 여보게 초라니 날 따라가세 어디 뭐 성년에 와서 놀아달라든가 아니 그보다 좋은 그 행복마을로 가잔 말이네 행복마을? 응 그 문이만 행복마을로 광대 이사가나? 아니 그 요새 그 행복주택이라고 있잖아 거기로 이사가 초라니도 행복주택 어떤가? 어떻게 행복한건데 집없는 사람들 싸게 싸게 원룸으로 사는게 행복한건가? 아 그 신혼부부용 투름도 나와 아 참 우리 행복주택에 예비 신혼부부도 들어와 산다지 무언가? 으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도 산다? 응 덕분에 아이를 빨리 낳겠구만 암은 그래서 얼쓰고 절쓰고 그 악이 우는 소리에 얼쓰고 절쓰고지 응 헌데 고민이 생겼네 그 신혼부부가 고민이라지 뭔가 아니 저렴하게 투룸으로 지내게 해준다는데 고민이라니 응? 교통편이 문젠가? 주변에 시장 병원이 없다는 거야? 응 그게 아니고 우리 그 행복주택 신혼부부 그 이웃 사촌 때문에 고민이요 왜냐면 그 2호 집은 이혼해서 혼자 살고 그 5호 집은 할머니가 혼자 사시고 6호 집은 노숙하다 들어왔고 7호 집은 혼자 사는 환자 집이네 음 그러니까 그런 데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 재미가 나겠냐? 응 아 왜 할머니 사안이 급할 때 봐줄 거고 이혼댁은 쓰지만은 그냥 약이 되는 충고를 해줄 건데 어허 그럼 초라니 자네가 이사 와야겠네 자네는 다복하고 아들딸 낳고 부부 금실도 좋으니까 신혼부부가 대환영할 거 아닌가? 그러니 행복주택으로 얼른 이사 오서 날더러 그 동네를 이사 오라고? 어? 아니 그동안에 정든 이쪽에 이웃 사촌을 어쩌라고? 난 못 가 아 광대씨가 간다며 응? 날더러 행복주택으로 가라고? 거기 살 거라며 아니요 친구 딸이 입주한다길래 화장지하고 빨랫비누 들고 가는겨 왜? 아니 근데 왜 날더러 거기 살라고 그래? 자기는 빠지면서 왜 나냐고 네 성주 끝을 위한 국악관연학 띄워드렸는데요 조감룡의 소리와 경기도립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보급을 늘려가지고 출산율을 좀 높여보자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원룸 투룸형도 분양을 하고요 또 아이가 크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게도 하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교통편도 좋고요 주거 환경도 괜찮고 주택도 고품질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집 없는 분들에게 편안한 안시처가 되는 그런 행복주택으로 넓혀나가길 바랍니다 우레소레 우레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길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신용계와 국화고사입니다 네 신용계는 성정 때 과거에 올라서 연산군과 중정 때는 재상 반열에 올라간 인물이었죠 네 할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냈고요 아버지는 함경도 관찰사로 이 시의 반란군을 토벌하다 전살했고요 그렇습니다 명문과 후손이었던 신용계는 문물을 겸한 걸출한 인물로 전해지는데요 아버지를 살해한 무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한양에서 처단한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란군과 싸우다 죽은 그 부친의 원통함을 풀어드려야 한다 해서 젊은 신용계는 그 부친을 살해한 반란군을 끝까지 추적해 한양에서 그 원흉의 목을 베고서 자수를 했는데요 성정임금이 용서해줬던 일화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군 연산군 시절에는요 왕을 기피하는 인물로 지목돼서 도승지로 있다가 수군절도사로 좌천되기도 했고요 또 갑자사화 때는 전라도 영광으로 귀향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 신용계가 국화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죠 학덕이 높으면서 꿋꿋한 장수기회를 갖춘 그 신용계는 당대 선비들을 이끄는 중심인물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또 소탈하기로 치면요 집안일을 보는 노비 할머니하고 술상을 놓고 대작할 정도였다죠 평소에 술을 즐겼던 애주가기도 했던 신용계 과연 국화와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림 한 폭을 좀 찾아볼까요 하루는 신용계가 하인들에게 오늘 귀한 손님 여덟 사람이 오니 술상을 내오되 단촐하게 차려오거라 네 귀한 손님 여덟 명이나 온다니까 집안 사람들이 그냥 술상을 차리고 준비하느라고 부산에 했겠죠 네 그렇겠죠 과연 그 귀한 손님 여덟 명은 누구누구였을까요 네 술상을 차려올렸는데 또 다른 둥실 떴는데 손님들 오는 기척이 없거든요 나리 손님이 언제 오시려는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그렇지 오셨구나 손님이 오시다뇨? 어디 말입니까요? 여길 보고라 저길 보고라 나의 귀한 손님들이시다 아니 나리 그거는 국화 화분 아닙니까요? 네 그날 술상을 차리고 기다렸던 손님이 바로 달빛을 받고 있는 국화 화분 여덟 개였다는 겁니다 네 신용계는 그 국화에게 술잔을 권하면서 자신도 한 잔 마시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유 그날 밤에 그냥 꽤 마셨겠는데요 네 상상에 가는데요 그 일화가 바로 신용계와 국화고사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달밤에 국화고사에게 술잔을 건네면서 노래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네네 그럼 여기 신용계가 남긴 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여주 청심루에 남겼던 신용계의 시 가운데 몇 구절입니다 삐걱대는 나룻배 곁으로 흰 갈매기들 푸른 산 척척이 적시는 빗줄기 벼슬짜리 이 앉은 뱅이 웃고 일어나 고기 잡는 어부에게 개운할사 한가로움을 배운한다 네 자연풍광 앞에 오직 벼슬감투 그 앉은 뱅이었구나 하면서 어부한테 한가롭게 사는 그 한술을 배웠다는 소리죠 네네 국화에게 술잔을 쳤던 신용계가 벼슬감투에 누울려 산 앉은 뱅이었노라 하면서 껄껄 웃던 그림 한 폭이 떠오릅니다 오늘 고전사랑방 신용계와 국화고사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볼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평시조 국화야를 김성수의 노래로 전화합니다 체험열차 타실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다음 역은 신천지역입니다 신천지를 체험하고픈 승객 여러분 계신가요? 저기요 신천지 구경하고 맘에 든다 싶으면 아주 눌러살아도 되나요? 아 네 얼마든지요 자 여기가 신천지역이거든요 안내해드리죠 어떤 분야에서 일하셨나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동안 험한 일하고 살았거든요 불 끄는 일도 해보고요 고층빌딩 일도 해보고 말입니다 소방관 출신이시군요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라도 화재에 진압하다 다쳐가지고 나왔죠 아 그래서 마음 달래려고 체험열차를 타셨군요 그렇다면 별천지를 보여드리죠 저기 보세요 건물에 불이 났죠 에? 불이라니 어디요? 아이고 아이고 저 저 아이고 큰 불이네 아이고 저거 유독 가스 엄청 나올 건데 저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저 사람 안돼요 안돼 자자자 긴장 푸시고 보세요 로봇 소방관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에? 로봇 소방관이라? 정말입니까? 네네 불길 속으로 유독 가스 걱정 없죠? 뭐가 무너져서 때려도 끄떡없이 걸어가는 로봇 소방관 어때요? 아유 근데 저렇게 막 들어가면 안 되죠 저기요 조종관 이리 좀 줘보세요 자자 우선 사람 있는 곳부터 그래그래 왼쪽 통로부터 자 문을 열고 두 사람 보이지? 그리고 저 나올 통로 안전 통로 확보하고 아 저기요 저기요 통로고 복도고 불에 붙었거든요 로봇은 뜨겁지 않아도 사람은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아 그렇다면 두 사람을 줄로 묶어서요 바로 건물 밖으로 자자자 로봇 소방관 할 수 있지? 어 줄을 천천히 속도 줄이고 연락해 아 네네 아래서 매트리스 깔고 아 로봇 소방관이 아주 잘하고 있네요 이야 뭐 전직 소방관이라 다르군요 어머나 로봇 등 뒤로 불길이 덮치는데 문화기 찍기 전에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로봇 소방관 저거 비싸요 아 이제 자자자 조금만 더 더 더 자 됐지? 자 이제 탈출하라고 아까 왔던 통로는 막혔으니까 제3통로로 이동 아니 뭐 하는 거야 현에 로봇 소방관이라 불만 보면 끄려고 소방호수를 찾는 거거든요 어 그냥 나와 로봇 소방관 3호 명령이다 3통로로 탈출한다 어 어 저 저 저 저거 복도가 무너지잖아 아 걱정 없습니다 비상탈출 버튼 눌러주세요 네네 자 보세요 로봇 소방관이 창밖으로 몸을 던졌죠? 낙하산 펴졌죠? 어때요 이 신천지? 아 저기요 여기 여기서 로봇 소방관 조정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요 네 네 상한궐 상사대야 1부 끝곡으로 국립남도 국악원의 소리로 성주풀이 함께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저 서해대교 화재로 숨진 소방관이 계셨잖아요 가슴 아픈 일인데 네 이 10년 안에 정말 로봇 소방관이 이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나오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뜨거운 그 화재 현장에 목숨 걸고 뛰어드는 우리 소방관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 자 그런 로봇이라면 뭐 화재 현장뿐이겠습니까? 바닷속이라든지 산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인명구조 이거는 뭐 아주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좋은데요 하지만 그 로봇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를 뺏겨놓으라 소리만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겠나 말입니다 자 상한궐 상사대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자 상한궐 상사대야 1부에서 다시 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열위명창 10분의 판소리 공연 감동 판소리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을 찾아갑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한자리에서 느끼는 최고의 무대 박송희 남해성 신영희 안숙선 명창 등 최고의 소리꾼 10분이 만드는 부루의 무대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 연합당은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공연은 부산광역시 특별 후원으로 초대권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1인 2매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국악방송 개국 4주년 기념 감동 판소리 부산공연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 연합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중한 무대 더 소중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젊은 예인들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2015 청춘열전 페스티벌 출사표 경연이 내일 오후 3시와 1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젊은 국악인을 발굴하고 창작에서 제작,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지난 7월 심사를 통해 선정된 7팀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틀간의 경연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3개 팀에게는 앞으로 지속적인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세한 참가팀과 공연 내용은 서울시 신진국악인 발굴 우수작품 육성사업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퓨전 국악그룹 풍류가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풍류의 제7회 정기연주회 국악과 재즈 콘서트 날을 찾는 음악여행이 12월 21일 오후 7시 30분 대전 청소년 위켄센터 대강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그동안 창작해왔던 곡들과 작곡가 유태환과 김창환으로부터 위촉받은 새로운 곡, 새로운 편곡으로 탄생시킨 곡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특히 재즈밴드, 자스, 뮤직쿠스가 공동 창작한 곡들을 함께 연주하고 춤과 타악 등이 조화를 이룰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켓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무용유산원이 줄다리기를 통해 국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줄다리기 흥을 당기다 특별전시회가 내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국립무용유산원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전시대상은 한국의 줄다리기 총 6건으로 국가지정과 시도지정 무형문화재가 포함됐으며 동아시아 3개 국가의 줄다리기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크게 4개 주제로 줄다리기의 의뢰와 놀이, 이제 줄을 당겨보자, 한바탕 잘 놀았네 줄을 당기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제별로 영상, 사진, 실물자료, 패널 등을 활용해 다채롭고 흥미롭게 꾸며줍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은 창단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장르와의 협연 무대를 마련합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의 출사표 공연이 12월 20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 M시어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현대무용가 안은미가 서도소리, 경기소리, 남도소리 등 우리 음악과 어우러지는 몸짓을 선보이고 피아니스트 이기준은 경기도당 끝장단에 피아노 선율을 더합니다 또 피리연주가 정재국 명인과 색소폰 연주자 강태환은 즉흥 연주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공연 티켓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예술단체 가야의 혼이 펼치는 퓨전무용극이 경상남도 김해시를 찾아갑니다 퓨전무용극 신봉사 8도 유람기 회상이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신봉사가 8도를 유람하며 발길이 닿는 곳마다의 이야기를 듣고 담아 춤과 소리로 풀어냅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할 수 있고 문의는 가야의 혼 전화 055-322-9227번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2016년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단기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남한의 전통공예품 2016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상반기 단기강좌는 내년 1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한국문화의집 코우스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과목은 소목, 소반, 전통 누비, 전통악기, 침선, 그리고 후수, 망수이며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이수자들이 직접 교육에 나섭니다 전통공예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신청은 한국문화의집 홈페이지나 전화 02-3011-1702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수은천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순천에 금요일 토요일에 문을 여는 야시장이 서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부터 불을 밝힐 순천 야시장 앞으로는 청년 야시장도 선다죠 네네 기차를 타고서 순천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순천인가 왜 젊은이들이 기차여행으로 즐겨 찾는 순천인가 순천만에서 가슴을 한껏 열어보고 바다를 향해 크게 숨을 쉬면서 자신의 소망을 돌아볼 수 있는 젊은이들의 명품 여행 코스로 알려진 순천에 야시장이 아주 훤하게 불을 밝혔답니다 풍덕동에 순천 전통시장으로 소문한 아랫장이 있거든요 지난 4일부터 순천 아랫장이 밤에도 불을 밝히며 야시장을 열었는데요 문화행사도 풍성하더라고요 네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전통시장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순천 아랫장이 홈페이지를 단장하고 전통시장 기자단을 선발해서 블로그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고객들이 시장 정보를 아주 쉽게 파악하게끔 했고요 네 그래서 순천 야시장에 지역단체 초청 공연도 열고 또 각종 문화행사도 열어서 전통시장이 그야말로 장도 보고 굿도 보고 먹고 놀다 쉬어가게 하자 그거죠 네 우선 순천 야시장에 가보면 가판대가 눈에 띄게 많이 마련됐는데요 대부분 먹거리를 그 가판대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문고치 치즈만두 빈대떡 핫도그 메밀전병도 있더라고요 네 순천 야시장에 가판대는 청년 창업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거나 다문화 가정 일반 주부들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들이 먹거리를 만들어서 팔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천 야시장에는 먹거리도 많지만 각종 문화공연이 열리고 있어서 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공연팀이나 재능 기부하는 학생들도 동참하고 있고요 네 순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동아리나 또 동호회 사람들도 야시장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순천 야시장 네 대형 마트보다 재밌다 확 트였다 관광객들도요 구경거리도 많고 살 것도 많더라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순천 야시장인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야간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네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 야시장도 열 거라고 하니까요 순천 구경 가셔서 풍덕동 야시장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전라남도 순천의 야시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창작단가 순천가를 염경애의 소리라 이상호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역보고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명기 대중래 얘기 가운데 사정하는 박전랑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래 연주와 박전랑 얘기 만나보실까요? 그때요 한양 진덕풍류방에서는 행색계나 하는 박전랑이 영남에서 올라온 명기 대중래를 두고 은근히 실용을 하고 있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깁니다 준비는 되십니까? 그 오늘 그 대중래 그 엽전 꾸러미 달고 가게 생겼구만 정말 이 엽전을 걸었단 말이지 아이고 뭐 남아 1원만 중천금이겠는기요 여인 1원 금강석이란 말 나리는 뭔들었십니까? 아니 뭐 여인 1원이 금강석이라? 웃었는겨 이따가 내 삼아 과여금 탈 때 그래 웃으면은 지는기라 지는기라? 오냐 어디 해보자 그 뭐랬더라 그래 그래 곡신 유수곡 탈 때 그래 너만 보고 끙 소리 안 하고 있을 거니깐 좋아 가가 소리만 나와도 지는기라 그래 내 입에서 끙 소리 나오나 봐 자자 엽전 한 꾸러미 더 걸었다 아이고 뭐 그러면 이 대중래도 한 꾸러미를 걸어야 인사가 되겠지예 벌써 삼은씨 엽전 가 오소 삼은씨? 잘 논다 어야 삼은씨 자네 말이야 이따 내가 이 엽전 꾸러미 싹싹 썰어가도 울지 마시게라 자자 그럼 어디 해보게 자 이 신곡이 곡신 유수곡인데 나리는 곡신이 뭔 줄은 알고 있겠지예 아노 안다고 거기 그 뭐시냐 그 노자 말씀에 곡신 불산이라 골짜기 신은 죽지 않는다 낳고 또 나 가없이 생생하니라 하모예 그 곡신이 골짜기 강물을 타고 세상으로 내려오는 얘기랑 같이 들어보이소 자 모동아 장단 넣어라 나리요 그림이 그려지는 겨우 산 산이 봉긋 봉긋 골짜기 사이로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도 들리십니까 자 눈을 한번 유래 씻고 가락을 타보시서 녹수가 청산을 우에 끌어안고 흐르는지 말입니다 아이고 마 벌써 청산이 좋아가 춤을 추는 숨소리 응 그게 바로 바람인기라 아이차가 말을 할 수도 없으니 아니 대중내가 가야금을 저리 잘 탔더란 말인가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왔어야지 왜 김사문이야 저런 신곡을 그냥 아주 신바람 났구나 흐른다 철철 넘쳐 흘러 나리 이 소리는 무슨 소린지 알겠십니까 하아 청산에 골짜기들은 춤을 추지 녹수는 뭐겠십니까 곡신이 흘린 땀인기라 신령도 사랑을 하니까는 이래 옥수같이 물결이 쏟고 쳐가가 저 대지를 향해 흘러가 보자고 타리둥땅 수리둥땅 찌롱니 하고 가는기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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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으로 나갈 뻔했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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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용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신곡을 냈다란 말이냐 아 곡신이 골짜기에서 춤을 춘다 신령도 사랑을 하면 옥수같은 물기를 내놓는다 땅으로 달려가는 녹수라 크크크크 아차차차 입 다물거라 들킬라 대중내야 그만 그쳐줘 이제 아이고 만나리 방금 두 눈을 질근 감고 고개를 틀었는데 그래 하면은 지능기라에 내를 보이소 자 이 곡신이 춤을 추면서 어디로 가겠십니까 사람 사는 동네 알겠십니까 아이고 마 이 가락은 마 새벽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소리고예 이 가락은 곡신의 물이 가마솥에서 끓는 소린기라 다리디리디리동 다리링 다리디리디리동 다리링 크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 그렇거지 아이고 아이고 입이 열릴나 아이고 아이고 이 배중내야 그 연주를 말든가 말을 말든가 아이고 내 입이 그냥 그냥 나리에 그래 이를 안 물었는겨 아이고 마 이 곡신 뉴스곡 이제 막 시작했는데 와예 처음 들어보는 곡이지 이게 뭐 산산이조라고 끝도 없는 기라요 강물이 바다를 만날라 카면 하루 이틀로 되겠십니까 그래서 곡신 뉴스곡은 산산이조로 끝없이 흩은 가락으로 다가 아이고 배중내야 그만 그만하자 산산이조로 곡신유구고 그만해 와예 얼씨구 소리 문에 가가 가심이 터질라 카니꺼 좋으면은 좋다 가서 가슴 터지기 전에 어머냐 그래 얼씨구다 이제 그쳐라 대중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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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나리 엽전 고맙십니다이 자 어떤게요 곡신유구고 산산이조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너 대중내 너를 널 하하하하 아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역시 그 좋은 음악 앞에서는 감정 숨기기가 쉽지 않지요 그럼요 입을 틀어막던 박전낭이 마침내 입을 열고 말았잖아요 명기 대중내에 연주며 말을 듣던 박전낭 네 곡신유수곡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네 옆전 꾸러미까지 걸고서 단단히 벼르고 덤볐던 박전낭 자 이렇게 되면 한양폭류방의 명기 대중내 이름이 또 쫙 퍼질 건데요 그렇죠 제가요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영의정 판서나리도 대중내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가만둘 수 없었겠죠 그렇겠죠 자 그럼 뒷얘기는 월요일 풍류국장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본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의 국악을 사랑하는 본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본님들 찾아나선 상골상사디아의 김명륜 작가 네 오늘이 231번째인데요 네 김영수님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산에 사시는 국악사랑 김영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림하면서 우리 것 좋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살림과 국악사랑 겁나게 어려웠지만은 내가 워낙 좋아하는 거라 유기견 강아지 세 마리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장구라든가 보름 때 하는 그런 동네에서 구수를 하잖아요 그거 접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육잡이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벽에다 붙여놓고 시조 같은 거를 붙이면서 아침에 꽃을 푸시고 고향이 어느 쪽이셨어요 저 영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김영수님 고향이 영광이시라 라면 그 분위기 알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구 치고 놀 수 있었던 그런 건가요 그럼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다른 게 없잖아요 장구를 치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소풍 가고 오면 우리는 아가씨니까 우리끼리 야위를 가면 장구를 메고 가면 동네 진짜 아줌마들이 며느리 삼겠다라고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었어요 아니 소풍 가는데 장구를 메고 갔어요 예 장구를 우리끼리 이제 아가씨들끼리 놀러 가면 저수지로 불갑 저수지로 장구를 메고 가서 장구 때리고 놀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아 그래요 어머님은 욕자배기 부르시고 아버님은 시조를 부르시고 근데 그런 쪽에 굉장히 내가 좀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 이거를 좀 배워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선생님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아 옆에서는 판소리를 배우는데 나는 남도민요 뽕따래 가서라든가 뭐 이런 노래를 배우는데 그래도 이 노래도 좀 어렵더라고 처음에 접하니까 그래서 테프 사다 놓고 계속 흐름만 그것도 짚어야지 그냥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목소리가 좋거든요 김영수님 목소리가 좋은데 노래를 해봐라 또는 소리를 해봐라 그런 소리 들었네요 그거는 우리 오빠랑 객지 직장생활 하면서 엄마 부리가 좋아하시니까 네가 배워라 했는데 그때만 해도 80년도 안 되고 70 한 78년도 정도 되니까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렇게 보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활하시면서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대입도 듣고 또 학원도 찾아가고 해봤더니 옆에서 판소리하는데 나는 남도민요 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욕심이 또 났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선생님이 장구도 해주시면서 진도아리랑을 가르쳐주시는데 그때부터 진도아리랑을 이제 새로 더듬게 되고 개인 레슨 받고 이제 배웠던 계기가 거기서부터였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 곡 하나하나가 참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안산에서 또 풍물도 공부했다고 하는 그 수업물도 들었어요 그럼 우리 김영수님 욕심이 도대체 어디까지 하시나요 하다 보니까 풍물을 해서 대회도 나갔고 그래서 장구를 그래서 좀 하게 됐어요 여고 시절 좋아했던 장구가 끝까지 따라오네요 지금 결국 풍물을 해서 대회까지 나갈 정도면 풍물도 안전반 선반 그냥 다 했겠네요 네 그때 당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의 초지동에 그 둔배미 보유자 선생님 김석근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안산 올림픽 문화회관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초지 동사무소에서 계속 좀 했었죠 그때는 쪼까 잘라든 말로 미쳐서 그냥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 안산 그쪽 분들에게 지역봉사 많이 했겠네요 풍물놀이 농합회 뭐 같이 해서 근데 그때부터 복입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각 동사무소마다 뭐 풍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경기민요라든가 근데 남도민요는 쪼까 두물더라고요 그렇죠 경기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조금 드물었는데 판소리를 먼저 배우다 보니까 아 남도민요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진짱이하라 진도까지 찾아가서 강송대 선생님을 찾아가서 남도민요 자진육자백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또 흥타랑이 좀 받아오기도 하고 했는데 계속 연습이 안 되니까 좀 아주 부족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네 생활에 있어서도 좀 자신 있는 모습 같은데 과연 살림 하시는 것도 자신 있게 하셨을까요? 네 저 지금 된장 다 담습니다 집에서 아파트지만 그리고 저희 애들 결혼식을 두 놈 다 보냈는데 참 이바지라든가 폐백 음식이라든가 집에서 다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살림도 그렇게 똑부러지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즐거워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살림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바깥 어르신 저기 어떠셨어요? 전혀 반대 없어요 호응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판소리 한 대목을 배워서 아침에 눈 뜨면 딱 글을 틀고 가사 들고 주방에다 놓고 그걸 흥얼거리면서 아침 준비를 해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아직까지 내가 부르고 못해도 불러도 시끄럽다 좀 싫다 이런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랑은 중청도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어릴 때 이제 여고 시절 장부에서부터 남도 민요로 또 판소리로 풍물로 그렇게 좋아해 주셨는데 요즘은 또 새로운 도전할 그런 대상 안 생겼어요? 지금은 대상이 작년에 1년 동안 진도 북춤이 너무 미쳐서 진도 북춤을 지금 하는데 국악원에서 진도 북춤하고 지금 국악원에서 가야금 병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국악원에서 또 진도 북춤 배우고 가야금 병창 제대로 또 배우시는군요 그럼 이왕이면 그 가야금 병창 잠깐 선 한번 보여주시죠 야올삼경 제가 더듬더듬이라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국악 욕심도 많으신 김영수님의 가야금 병창 야올삼경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야올삼경 달 맑은 밤 온다 온다 말만 하고 야올삼까봐 새는 대게 매수시 동절하네 야올삼까봐 새는 대게 매수시 동절하네 네 네 김영수님의 가야금 병창 야올삼경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도북춤 얘기 아까 잠깐 지나갔습니다마는 국립국악원에서 참 문화학교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국악 사랑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 자리들 많이 마련해 주고 계신데 거기에 진도북춤 직접 배워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신나죠 그거는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디에서 내가 그걸 딱 진도북춤을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앉아 미쳐갖고 앞에 앉아서 그냥 추임새를 막 넣어 주다시피 하고 내가 이 북춤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했는데 아프던 것도 안 아파요 아니 그 북을 앞에 메고 주지 않아요 근데 그 무게가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요 암시랑토하네요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저 북이 약간 무겁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됐는데 허리라든가 이런 쪽에 전혀 부담 없어요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은 편인데 그것으로 허리가 나갈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해보니까 허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정도 지금 배워보셨어요 북춤 쪽은 북춤이 지금 작년에 1년 하고 그 선생님한테 또 이쪽 학원에서 1년을 해서 거의 마스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무대 올라갈 거는 조금 짧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만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연속 공간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어디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저녁에 잘 때도 한 번씩 훑어보고 그냥 입으로 흥흥흥을 장단도 맞춰보고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발하고 손하고 같이 장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리듬이 조금 어렵잖아 있더라고요 와 그게 조금 어려웠어요 네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된 가야금 병창 이쪽도 한 세상인데 여기는 어떠세요 또 그러니까 국학원에서 지금 현재 가야금 병창을 배우고 있지만 아 참 내가 이쪽 심화반 쪽으로 들어가기를 참 잘했구나 왜 거기에는 무슨 대회가 있다면 연습을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연습하는 것과 동시에 작품 하나가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후회 없이 지금 거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리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찾아왔죠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배워서 혹시 어머님 아버님 지금 어떠세요 아버님은 지금 벌써 작고를 하셨고 어머님 지금 93세인데 근데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아마 87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90세는 우리가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어머님 얘기죠 예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어떻게 노래 자랑이 벌였는데 엄마가 진도아리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도아리랑을 부르시는데 그때 그 진도아리랑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너무 예전하더라고요 그때 가사 생각나세요 어머니가 불렀던 거 네 생각나죠 그때 그 진도아리랑 가사가 세월아 갈래면 너 혼자 가지 아까운 내 청춘 왜 다리고 가느냐 이게 1절을 부르고 또 2절 부르는데 어머님이 구순을 앞두고서도 그 진도아리랑을 또 생일날 부르셨군요 이제 우리 김영수님 이렇게 많은 여러 분야 배우셨으니까 우리 어머님 장수하시게 생일 잔치 때는 북춘도 한번 쳐드리고 장구도 좀 들고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우리 꿈이 어떤 꿈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걸 많이 배우셨는데 장차 생각은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생각은 못해봤지만 조금 더 배워서 그냥 취미로 지금 배우다 보니까 폭이 겁나게 넓어져 버렸어요 시봐 그래서 이제 진도아리랑 완벽하게 해서 그래도 가끔 서배랑 두렵디다 돈 준다고 그래서 공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심화반 병창대회를 구례에 가서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국악원에 심화반이 나가서 금상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상으로 목표를 삼고 우리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영수님 앞으로도 이 많은 재주들 가족과 그 다음에 이웃 여러분에게 나누시면서 이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악사랑하는 씨는 그런 말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번님들 오늘은 김영수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죠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관연악과 창 이미 그리워 청산별곡을 윤소인 강경숙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옥스라이 옥스라이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이제부터 이길자 생돌하고 희하겄죠 암튼 합격 축하 잔치 여는 날인게 길자네 집으로 모이자 그것이구먼요 에헤이 시방이냥 잔치가 문제용 복채의 삼촌 잔치가 문제냐구라 아 야 야 야 억순아 아 우덜 동영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겄냐 긍게 잔치부터 올려줘야지 뭔 소리를 하는겨 시방 아 이런 기회가 어디 또 있을랍디요 긍게 마을 벽화에다가 사관생도 이길자 사진부터 그냥 척하니 그려서 붙여부려야지 아 벽화 말인겨 에헤이 그려 그려 우리 길자생도 얼굴을 그냥 대문짝만하게 그려 붙이자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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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사십 대 일 이길자 화랑으로 비상허다 요라고 써붙이고 말이여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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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 대 일 아이 근데 억순아 그 새필이가 말이여 길자 얼굴 그려줄란가 모르겄다 에헤이 아 새필이는 말이여 3년 전에 그 육군사관학교에 떨어져 불고 아 그리서 그냥 그림으로 돌렸잖여 에이그 뭐시 걱정이다여 지가 사내 장부라면 당당하게 축하온다 이길자 악수도 하고 팍 한 번 안아주고 그려야지 아 그라고 참 저 이왕에 새필이가 그림 그릴 때 길자 이마에다가 별 두 개 그려 붙이라고 하시오 뭐시오? 이길자 이마에 별 두 개나? 이건 또 뭔 말이여? 외매 참네 눈치 없는가이 우리 이길자가 육사가 와갖고 대령 예편해야 쓰겄어 별을 달아 부려야지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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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별 별을 단 우리 이길자 장군 아만 이길자를 누가 이겼나 음 아무 이길잔디 그것도 두 개 정도는 달아 부려야지 아 이길자 사단장 말이여 헤헤헤헤 억수라 니도 맘만 묵었으면 그냥 사관학교 갔을건디 아이고 그려 니 하늘 이길자가 풀어야지 이왕 그린 별 말이여 아이고 나가 그냥 세 개로 그려볼란다 뭐였다며 아 그라믄은 네 개 응? 별 네 개 붙여부러 네 개 네 개 뭐시오? 별 네 개? 응 어 야 길자야 니는 훗날 별 닮은 말이여 다 내 덕인 줄 알아요 우메우메우메 그것이 뭔 소리다요 억순이 저기지 응? 나가 별 그려 붙이자고 했자녀 으야 안그냥 길자야 네 적벽과 가운데서 공명 출사 공명 출사 대목을 정유진의 소리 그리고 백이용의 북장단으로 이 시간 끝곡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에 경사가 났군요 그 이길자 양이 그 40대 1이라는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네요 그러게요 여성 사관생도를 배출한 억순이네 동네 그야말로 그냥 잔치 잔치 열렸네요 네 네 예전에는 그 남성들 전형이었던 그 사관학교에 근래에는 그 여성 합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각군 사관학교에 그 입시에 네 네 여풍이 지금 거세게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 사관학교라는 것이 그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군대에 설치하는 학교인데 그렇죠 네 네 육군사관학교 있죠 응 해군사관학교 있고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 내년도에 입학하는 육군사관학교의 그 여학생들의 그 입시 경쟁률이 네 네 네 50대 1이래요 그런데 내후년에는 한 100대 1 되고 해군사관학교는 더해요 아이고 60대 1이래요 아이고 대단하네요 그래가지고 개교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계속 더 경쟁률이 심할 텐데요 네 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아주 좋은 그런 좋은 분들이 좀 함께 같이 좀 자리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래서 이제 여생도 되기는 뭐 하늘의 별 되기도 이런 소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또 여성 별 단 장군이 좀 아마 계시죠 아마 네 앞으로 이제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야말로 금녀의 벽이 허물어졌는데요 네 네 지금 무슨 뭐 장군 말씀하셨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앞으로는 정말 뭐 여단장도 나오고 그럼요 그야말로 별 뭐 뭐 4개까지 봐라 글쎄 4개까지 나올까요 아 여성분이 별 4개 딱 단 모습 그 그 모습만 봐도 멋있죠 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냥 키만 조금 더 컸어도 한번 해보는 건데 아 이거 꿈도 야무지십니다 네 네 네 자 상황꼴 상사디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깨끗습니다 네 Partners 네 삼성 이것은 시의 이 사이 closing 여기는 여기는 제주나돈데 옛날 옛적 과거지사의 12월 29일 제주 국악방송이 개국합니다.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106.9MHz로 우리 국악의 흥과 신명을 제주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축하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넘실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 예술단, 제주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대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호로 한라산이 나 명승지로구나 산지파 저 돗대위에 살아서 강하신 그 아름답게 수 자유로운 삶의 복 思 Heart 기지피리에 주시시ھی 이호로 보관해 하나님은 사마저 분배 lok